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팔아먹은 거죠. 부정선거 세력한테 난 눈감아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투항한 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당이 압승한 것은 다른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의 투항, 국힘의 투항이라고 보시면 착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복잡한 현실이 있는데 그냥 짧고 단양하게 먹는 게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그런 한 문장은 윤석열이 투항한 거다 이야기죠.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그냥 뭡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다. 국민들이 뭐죠? 압지에 시달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거다. 성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오늘 VON 방송을 운영한 김미영 원장의 글을 이 호식님이 여러분들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조금 저하고 걔네가 좀 다른 문제는 그냥 지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200석을 입에 담는 것은 대담한 부정선거 구태타 예고입니다. 2024년 총선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를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김미영 씨가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200승이 닥성되면 적각 탄핵소추와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의결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정지를 명령합니다. 1단계 구태타가 달성됩니다. 또한 적각적 개헌 돌입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타락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준석과 하태경과 이연주를 버려야 됩니다. 타락한 세대의 상징입니다. 2016년 탄핵구태타가 재연될 사태 앞에서 윤석열과 김영삼과 MB 정치 세력의 무능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함이 없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내년 예산을 주목거리는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곧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ysmb에 무능하고 타락하여 악에 점령된 이 세력을 적과 동일시하고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대에 대통령 감당할 사생관이 없습니까 시나보로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어주러 가련한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큰 줄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전망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투항한 겁니다. 투항. 본인이 탄핵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힘이 갖고 있는 가장 에이스컵 여러분들 후보 가운데 하나인 동작의뢰 나경원조차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7.5% 정도 부풀리게 하면 나경원이 7886표 차이로 4.15 총선의 조작보다 훨씬 5771표 차이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여러분들 패배하는 겁니다. 국힘은 자멸의 길로 가고 국민은 노예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침자에 가지만 두 사람이 적과 여러분 교전 싸우는 것을 다 중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노예 상태로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김미영 여러분 원장이 그냥 한 이야기는 그냥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그런 감각이나 이런 부분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선거구에 쑤셔 넣으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나경원 조차도 뭐죠 7886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만든 이런 분석 툴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이 분석 툴을 가지고 여기에 7.5%를 바꾸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조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나경원이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7.5%를 조작했을 때 총 득표수가 이수진이 6만 1354표 나경원이 5만 3468표로 패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렇게 바뀌고 이걸 변수를 바꾸게 되면 결과치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서울 동작구에 나경원이 3% 정도부터 3%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나경원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261표 차이로 패배하고 5%를 잃으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조작을 하게 되면 3,502표 차이로 패배하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규모인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7,553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2%를 조작하게 되면 나경원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가 아니고 이게 나하고 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359표 차이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값 3% 정도 조작하게 되면 서울시에 국민의힘 후보치고 살아남을 후보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9석 가운데 지역구를 3석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선거안위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발표하고 실제하고 이런 발표 차이의 차이만큼의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지금 한참처럼 신당 만든다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4.15 총선 이전에는 조작 안 했을 때는 2,083표 차이로 승리했고 35% 정도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쳤기 때문에 9,172표로 패배한 겁니다. 그게 선거안위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이 원래 2,083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그걸 9,17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2024년 총선의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그러면 9,272표 차이로 이준석이 패배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역구에서는 죽었다 깨어놔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당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나 몇 석 얻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이 본인도 이거 보면 더 잘 알 겁니다. 똑똑하니까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놔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이상으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다 패배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를 2%만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보 함께 다 밀어주게 되면 이준석이 946표 차이로 패배하고 3% 부풀려가 밀어주면 2,461표로 패배하고 5% 부풀려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를 밀어주면 5,494표 차이로 패배하고 7.5% 강서구총장 보궐선거 수준의 이름들을 조작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면 이준석이 9,275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지역구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국힘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지금 국힘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게 되지만 서울에서 여러분들 서초갑 강남갑 송파갑 이 정도 빼고는 여러분들 전체 다 패배입니다. 서초갑 강남갑 이런 거 빼고 세 자리 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누구도 승관이 여러분들 싫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상태가 된 겁니다. 이 조선민족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노예로 원래 살았는데 노예를 해방시켜주니까 한 70년 유지하여 또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여러분 예상되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가 강서구총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국민은 비례대표를 합지어 더블당이 단독의석으로 탄핵 개헌을 다할 수 있는 214석까지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5% 조작하도록 단독으로 203석 3%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친야시력하고 힘을 합지게 되면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는 겁니다. 2023 총선 이후에 왜 본인이 침묵했기 때문에 본인이 악과 타협해 가지고 부정선거 세력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으면 좀 뼈아프겠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그런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타협을 해 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기로 자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 한 200석 이름 가지면 탄핵 안 하겠습니까 탄핵하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몇 년 동안 더 윤석열 대통령이 놀이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